엄마 저 아나멘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휴대폰은 줘 봐 20걸음 이내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번 신호등을 지나 다음 신호등에서 건너십시오 20걸음 이내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10걸음 이내입니다 신호등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빨간 불입니다 멈추십시오 반대편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 반대편까지의 거리는 40걸음입니다 초록불입니다 건너십시오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셨습니다 좌측 방향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가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